10만원, 20만원 가지고 그걸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해주겠냐부터 해가지고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기관에서 나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 안녕하십니까. 편법TV 깍두기 정종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디양 유하라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불법 다단계 사기 다루고 또 우리가 보험사기 다뤘죠. 이런 사회적 범죄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조금 먼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우리 생활사기 맞나요? 생활사기에 생활 밀착형 사기 네, 생활 밀착형 사기에 대처하는 법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 경찰관 우리 배상훈 선생의 생활 지식을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범죄라고 하면 좀 먼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일상에 살아가면서 좀 답답할 때 그리고 내가 범죄를 당한 건가? 좀 뭔가 손해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도 많아요. 보통 그게 우리가 남한테 돈 몇십만 원 빌려줬다가 사라져버리거나 요새 인터넷은 저는 잘 안 쓰는데 인터넷에 물건 주문했다가 이상한 게 많이 온다면서요. 보통 이제 뭐 애들 왕구 이런 거 중고 왕구 이렇게 산다고 해서 사진 보내갖고 결제를 했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벽돌 몇 장 들어있거나 아니 요새 또 이런 인터넷 구매에 나름대로 중독이 있는 우리 유아라 씨도 그런 경우 없나요? 저는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왜 또 내보고 그런 얘기야? 돈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물품을 못 삽니다. 자 됐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먼저 소액의 돈을 안면 있는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이분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래서 돈을 떼인 건지 안 떼인 건지 이런 경우가 좀 찝찝한 게 있잖아요. 사실은. 돈의 액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열받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첫 번째 예를 들으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주 친한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가 발생하기 드물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똥굴보다 치고 그냥 말거나 아니면 의절하거나 이런 보통 어떤 결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건너 건너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건너 건너 아니면 직장에서 어중간하게 아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100만 원이 넘지 않은 몇 십만 원 정도를 급하다고 해가지고 좀 빌려달라고 했다. 빌려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빌려달라고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빌려준. 애매하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냈는데 내가 좀 더 많이 냈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외로 어떤 사기 범위 내가 사기 치겠소라고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되는 100건 중에 한 80몇 건은 이게 사기야? 내가 당한 거야? 아니야 이게 헷갈리는 거지. 사기란 범죄의 특징입니다. 즉 그걸 인식하기 하기를 시간을 좀 느리는 것도 사기의 수법이에요. 그렇게 소액을 10만 원씩을 100명한테 하는 경우도 박리다매네. 그런 경우도 훨씬 더 고도의 사기 수법입니다. 고전적인 건 이런 거죠. 돈을 꺼갖고 안 갖고 튀는 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정도의 돈을 빌려줄 정도면 당연히 여러 담보를 잡거나 여러 가지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애초에 여기서는 논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활 범죄는 생활 사기는 아니죠.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한 20,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빌려준 것 같은데 애매한 상태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확인은 이제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뒤에 그 액수에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피해액. 피해액이죠. 정확히 이것을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뛰어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뛰어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 일명 배달사고. 그렇죠. 그런 거 있으니까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얼마의 손해를 정확히 받는가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사기라는 건 그게 먼저인데 엉중하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떠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저 사람이 뭐 어땠다 한다. 그건 역으로 고설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나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기 수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너 나한테 욕했잖아. 결과적으로 합의해고 못 보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런 경우는 가장 먼저는 내가 얼마의 금원을 누구한테 정확히 됐는가에 대한 확정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정확히 얼마 얼마를 어떻게 남을 가져갔나 이 부분은 사실의 확정이 먼저입니다. 사실의 확정을 안 하고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즉 말하자면 불명확한 것을 가지고 타인을 비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건 아주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 사실의 확인을 먼저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얘기를 듣고 확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다음이죠.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나갈 때는 그것을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정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의로 돈을 안 갚았는지 그런데 그걸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거를 쉽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급해갖고 네 걸 썼는데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거는 되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리저리 피하거나 카톡을 안 받거나 아니면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어디 멀리 갔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으로부터 확정을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강제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보통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그 금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혼자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민원실에 가서 그 상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누구한테 을말마를 저기 빌려줬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내가 보기에 이거는 저 사람이 고의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공권적인 당신이 확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확인원 같은 것이 나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보통 이런 건 뭐냐면 내가 집에서 어떤 거를 고독한테 절도당했을 때 그걸 신고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그 확인원을 띄워줘요. 물건 당했다고 도둑을 당했다고 하면 그게 없으면 어디 가서 보험사에 신청도 못하는 거고 가장 그게 먼저거든요.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경찰서 민원실에서 도둑을 당했든지 예를 들면 경제적 피해 떼었든지를 확인한다. 그렇죠.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혼자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혼자 떠버리는 이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사실의 확정이고 확정을 누구한테 공적으로 확인받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경찰서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112 신고를 한다든가 이걸 가지고 112 신고한다는 게 되게 웃길 것 같지만 그게 10만 원 가지고 조금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112 신고에 녹음된 것도 공적인 거고 내가 가서 경찰서에 가서 민원실에서 이런 민원을 보통 진정한다고 하는 거죠. 진정을 하는 경우든 어쨌든 간에 그걸 가서 뭔가를 써서 확인을 받는 절차가 이 사람이 이날 이 사건으로 와가지고 경찰서에 이걸 얘기하고 갔다라고 확인서를 써야 되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면 그것이 사건의 첫 번째 배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보통 경제범죄라고 하거든요. 경제범죄면 우리가 말하는 살인사건이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경찰이 즉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소를 제기해서 뭔가를 제기해서 사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안 하고 막 딴 데 가서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한다든가 혼자 술을 먹는다든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나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그런 거죠. 사람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경우가 보통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사회 경험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공적으로 확정되는 거에 대한 첫 개시 절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정비적하니까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뭘 하다 보면 오히려 역으로 또 알고 있었는데 왜 안 했어? 역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1, 20만 원으로 경찰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 인식 자체가 다른 게 이걸 해결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오케이, 공적기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꼭 경찰서 가야 돼요. 그럼 경찰서 안 가려고 하면 아는 변호사 찾아가세요.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변호사, 우리 편집장님은 변호사 많이 아시잖아요. 많이 갔다 오시고 그러셨으니까 어제도 갔다 오셨잖아요. 아니, 법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법과 많이 친하시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해줘요. 왜냐하면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은 변호사를 직접적으로 그렇죠. 이렇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안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만 친하다는 건 더 어렵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면 어쨌든 사건이 접수가 되고 사건이 배당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거잖아요. 이게 수사를 할까? 수사 안 해요. 소액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걸 했다는 것을 그 사람한테 내 돈을 가져간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시작할 거다. 약간 압박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고 하는 그래도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법적 절차를 그다음에 법적 절차를 치덕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사건이 배당되면 아무래도 이제 보통 형사 하나한테 배당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거 갖고 처음에 뭐냐 하면 합의하세요. 그냥 이거 갖고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사실 공권력이 낭비일 수도 있고 낭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보통은 탐정 제도가 있게 되면 탐정한테 소위 보면 공익탐정 같은 데 미국 같아 있으면 그 사람한테 소액으로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소위 말하는 일정 정도 채권에 대한 최고를 하거나 아니면 내용 증명 같은 걸 한국에도 있잖아요. 채권 주심하는데 완전 그 악적 완전 그 깡패들이 한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걔네들한테 그걸 못하는 건 뭐냐면 신분센터죠. 보통. 왜냐하면 걔네들이 오히려 뛰어먹거나 걔네들의 비용이 더 세다는 거예요. 우리 배선생님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게 많아.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액수 그다음에 옆에 그걸 알고 있거나 같이 그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나 증언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래도 공식적인 어떤 사건의 발생을 확인하려면 변호사라든가 법률가들이나 이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가까운 경찰서 가서 민원실에 가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렇죠. 그 진술이 확보 안 되면 안 돼도 민원실에 가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증거라고 하는 게 보낸 카톡의 내용 아니면 적어도 각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음문을 빌렸다는 거래요. 그런 게 보통 없을 수 있잖아요. 없으면 그거를 중간에 확인해 줄 사람의 녹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확실한 거는 요즘 같은 경우는 문자라든가 아니면 전화 통화 내용 녹음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상원한테 한 50만 원 돈 줬는데 그냥 안 주고 있다. 이렇게 이 말로만 안 되니까 이 말 갖고는 안 되니까 그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최순환의 정언과 그 자료를 갖고 경찰서 가서 확인한다. 그렇죠. 이게 1순위다. 그렇죠. 2순위가 되는 거죠. 거기서 해결하는 것을 떠나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사건으로 접수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는 적어야 되는 거죠. 액수에 따라서 사건 배당이 되고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당사자의 신원 조율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형사가.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자산 상황도 차소유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해갖고 이러이러한데 당신의 항변이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그러면 맞다고 하면 이러니까 당신 갚으십시오 안 갚으면 이게 사기죄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라고 하면 소송이 될 테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유아라 기자가 얘기했던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한 10만원 20만원 가지고 그걸 경찰서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해주겠냐부터 해가지고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기관에서 나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 필요한 거죠 압박이 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팁이네요 일단 핵심적인 거고 이걸 보통 이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 몇 십만원 가지고 경찰을 괴롭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경찰을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즉 소액에 관련된 채권 채무를 이렇게밖에 해결할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왜냐하면 이 정도의 소액 같은 경우는 뭐 탐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 예를 들면 개인이 그 사람한테 이걸 받아낼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것을 국가가 마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해서 괴롭히거나 그러니까 개모임 뭐 이런 거 그래서 괴롭히거나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난장은 한다거나 이런 사적인 해결 방법밖에 없으니까 해결 밖에 없고 거꾸로 그러다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은 역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걸어가서 못 받게 되는 이 방식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데 요새 더 많은 게 오히려 인터넷 요새 인터넷 상품 구매라든가 판매가 워낙 많아지니까 주문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사기 같은데 뭐 물건이 안 와 또 물건이 얻고 황당한 게 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돈을 먼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대부분 돈 먼저 보내고 안 보내면 물건 안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예스크로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3의 어떤 쪽에 돈을 입금시킨 다음에 거기에 잠시 머물게 하고 돈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돈을 주게 하는 방식을 선호하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서로 돈을 주고받 물건을 주고받지 말라고 하죠 첫 번째 T업은 그거고 그건 TV라고 할 것도 없어요 보통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회시키죠 그렇게는 못 판다라고 하죠 그렇게 못 판다라고 하면 그렇게 못 판 그럼 팔지 말라고 첫 번째 그건데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되는 거는 그 다음이죠 나를 못 믿냐 못 믿죠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뭘 했냐면 자기 신분증 사진 하고 자기 아이들 사진 그리고 자기 직장 사진을 떨어 올려갖고 나는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돈을 붙이라고 해요 그럼 붙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이번에 분유 사기가 그렇게 수천만 원이 나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예스크로를 이용하되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건 절대 하지 마라 그거는 싸다 하더라도 사기일 가능성이 95% 이상이다 근데 중고나라 같은 데는 대부분 직거래로 이렇게 계좌로 이렇게 보내지 않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고나라도 계좌를 보내는 데가 있고 예스크로라는 건 중간을 거치는 데가 있어요 예스크로?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스크로라는 건 어떤 그 회사에서 돈을 일정적으로 막 맡아주는 거예요 맡아주고 돈을 물건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야지 여기서 그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지금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일반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일반화시키지 않으려고 사기꾼들이 어떻게든 직접적으로 돈을 입금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짓 중에 하나가 자기 얼굴 신분증 뭘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을 이용하죠 주변 사람이라고 하면 믿을 만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사기의 중간체로 껴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중고나라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직접 거래 방식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체 사기 5%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직접 돈을 직접 주고받지 않으면 보통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중간에 자를 수 있어요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해니까 바로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해서는 사기가 안 되죠 보통 그러니까 그건 그거는 제외고 예스크로도 사실은 제외고 직접 거래를 어떻게든 유도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은 보통 제 우리 저희 애도 아들도 보니까 물건 중고물건을 그래야 하는데 어디서 만나서 물건 주고받고 그 다음엔 계좌로 오고 가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신용 그걸 구제책을 찾은 게 서울역 어디서 보자 해서 물건 물건 까 그러고 물건 됐다 보셨죠 여기서 또 앉아서 성능 시험도 해요 기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인터넷 기능으로 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런데 사기꾼들은 절대 그렇게 못하게 먼저 지역을 물어본대요 멀리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고 그렇게는 안 판다 그래요 안 판다 그러고 내가 날 못 믿냐 오히려 거꾸로 해면서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그거는 거의 100% 사기다 요게 이제 보통 아니 지를 뭘 한다고 지를 못 믿냐는 근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중고나를 하다 보면 너무 그 사진이 갖고 싶은 거야 먼저 찜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심지어 네이버나 구글 같은데 떠도는 사진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아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95% 이상 사기다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잠깐 보관하는 급한기식을 쓰거나 에스크로 아니면 물건을 받고 하거나 직접 만나서 하거나 직걸 직걸 하거나 근데 또 걱정은 젊은 여성분들이 직접 만나서 주고받는 거를 또 다른 범죄 의미할 수 있으니까 다른 범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핸드폰 번호를 저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사기 범죄 성범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잘한 거야 그러니까 중고나라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에스크로라고 하는 제도를 하고 또 하나는 물건을 받고 보내는 거 근데 또 받고 보내는 건 받고 안 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진짜 이것도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을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런 거로 좀 제도가 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이게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 한국이 일본보다 절도범하고 사기범에서 사기범의 비중이 훨씬 높다 일본은 오히려 절도범이 높은데 이런 제도적 환경이 안 된 상황에서 개인 간의 경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사기범죄로 연결되는 그런 그런 일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큰 사기 사건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우리가 사기 비서무지한 사건이 접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1번 돈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찰 경찰이라고 하는 공적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인터넷 이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 먼저 돈을 보내고 하는 과정이 제일 위험하다 에스크롤을 이용해라 에스크롤을 이용하거나 직접 실물을 확인하고 하는 문제 물론 조금 더 이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그런 것만 하더라도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 혹시나 부수적인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자분들은 핸드폰을 놓치면 안 된다 핸드폰 번호를 이게 다 전직 경찰관 배상원 선생의 뭐라고 해야 돼요 생활 지식이라고 해야 돼요 생활 지식이죠 생활 지식이죠 경제사건 사기사건과 관련된 생활 지식을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자주 한번 합시다 이런 거 이런 것도 누가 재미없다고 연대면 빚었어 빚었어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경제적 또는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치에 필요한 팁 정도를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번 뵙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